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난다홀스 입니다. 그림을 조금 그리다가 지금 저녁으로 짜장면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. 오늘은 면을 먹는 김에 기계로 뽑아내는 면이 아니라 수타 짜장면을 소개해 볼까 하네요. 요즘 보기가 좀 힘들죠? 직접 손으로 뽑은 면으로 만든 짜장면을 먹는다는 것이 아닌가요? 자주 먹나요? 앞에 보이는 손짜장 보이시죠? 네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으로 들어와서 보면 요즘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 깔끔하고 모든스럽게 되어 있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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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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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